하이 뷰어스 뷰 오리지널 7인의 부활 공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민도역의 부활로 매튜가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요 누구야? 날 배신한 게 누구야? 말해 민도역 살리니까 누구야? 너야? 너야? 민도역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타이틀도 뺏길 위기에 처하고 매튜의 이미지 메이킹 수단이던 티키타카 칠드런 홈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과연 매튜의 악행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걸까요? 궁금하다면 C1 뷰 매튜은 약간 생각이 짧아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쟁취했다고 그냥 믿고 있는 자만심?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리긴 조금 아직 좀 그렇고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은 빨리빨리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7인의 부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정말 힘들게 찍었습니다 기대하셔서 좋을 겁니다 뷰 쏘 굿